공부부 할 수 있다 공부부 저 김밥 두 줄만 싸주세요 어어 그래 잠시만 기다려 어 안중이다 2017-0123 아연백화점 행사에서 우리 정연 누나 옆에 옆에 앉아서 사인을 했지만 200명을 채우지 못했던 안중이 맞죠 안중이 맞죠 어? 안중이다 야 연예인 그 안중이 맞지? 대박 야 여기 왜 있어? 진짜 나 생긴다 대박 어? 아 손님